부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5일 상동주민 A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서울 장안동에 사는 주민도 부천에서 검사를 받아 함께 지역 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통선과 감염 경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